안녕하세요, 찐빵만두입니다 오늘은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랑 돈까스 돈까스 같이 먹어볼께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돈까스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돈까스 와, 맛있다 치즈 봐 요거는 로제 소스거든요 로제 소스에서 찍어서 봐볼께요 로제 소스 고기 새우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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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pani 햄 햄 고추냉이를 찍어먹어볼께요 꽉 찐 것 봐 와사비 살짝 찍어먹어볼께요 소금을 살짝 찍어먹어볼께요 소금을 살짝 찍어먹어볼께요 젠장 스무다.. 아아 음~~ 음.. 치즈에요 로제 소스에 치워서 맛있게 너무 맛있어서... magic 너무 맛있어서... 일어나서 정말 맛있었어요 소금은 너무 맛있어서... 너무 맛있어 소금은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소금은 너무 맛있어서... 오케 하아 하아우 오징어 아~~ 음~~ 참기름 너무 맛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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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음... 소스가 진짜 맛있다 음... 너무 securing 만족도 입니깐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. 안녕